오이그룹 엑소가 새로운 스탠딩 마이크, 모션 캡처 등 향상된 무대장치로 화려한 콘서트를 선보였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26일 오후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고척스카이동에서는 엑소 네번째 단독 콘서트 투어 엑소 플래닛 샵 4D 엘리시온 서울 공연이 진행됐다. 이날 디오는 오랜만에 큰 공연장에서 많은 관객분들과 엑소의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기쁘다. 오늘이 마지막이라 좀 아쉬운데 그래도 많이 준비하고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했다. 조명센서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센서의 핀조명이 저희를 따라다니는 기능이 있다. 굉장히 콘서트가 발전됐다고 소개했다. 지금 보이스요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열 역시 여러분들께 자랑할 게 하나 생겼다. 저희가 이번 콘서트 최초로 스탠딩 마이크를 구매했다. 우리 소형이 사비로 구매했고 모든 멤버의 키에 맞춰서 제작했다. 이만큼 저희가 정성을 쏟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사진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이소담 기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